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낙찰가율은 101.2%로 집계되면서 전월보다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달 서울 오피스텔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6.93명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가 2.82명인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출 세금 규제와 집값 상승 등 아파트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이 시장에서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기치 못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목적입니다. 지난 1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세율을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 팔면 세액을 25% 이상 줄여주자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김지희입니다.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 3점에서 제외되는 요건인 지분율 20%와 공시가격 3억 원이라는 기준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돼도 억울한 종부세 부담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부동산 관련 최신 정보와 그리고 궁금한 점들 또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주의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부동산 투자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신 소장님이 인구밀도와 도시개발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인구밀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요. 타지역에 비해서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개발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을 테고요. 기타 지역은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인구들이 많이 퍼진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국내 인구가 더해서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선가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감소하는 지역은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개발 효과도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의 개발의 속도도 던질 수밖에 없다. 지방도시를 특히 지방권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인구밀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밀도와 연결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개발 압력을 받고 그로 인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토 면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천억 평? 천억 평이 아니죠. 천억 평방미터 정도 되니까요. 300억 평 정도 됩니다. 300억 평. 그중에서 서울시가 0.6% 정도 해당되고요. 6억 5백만 평 정도 되니까 한 1억 8천만 평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10% 10%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인구가 그만큼 많이 포진할 수 있는 개발 면적이 그만큼 가용 토지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적으로 5,100만 명 중에서 서울시에서 976만 명 정도 거주하기 때문에 19% 정도가 현재 거주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 1,300만 명 정도 되고요. 54만 9천 명 정도 되니까 26% 정도.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5% 정도 되겠죠.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정도. 여기에 빠진 지역 있죠. 인천이 빠졌습니다. 인천. 인천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50%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인구,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거주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개발 압력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활용 가능한 면적, 가용 토지가 얼마가 되는가. 봤을 때 551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경기도 활용 가능 면적이 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훨씬 더 많고 물론 최북단이라든가 군사보호선 연결된 지역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다음에 군사시설과 연결된 시설들, 그린벨트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인구가 이동이 되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밀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이동되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증가되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보시게 되면 1975년도와 2015년도 30년 정도 비교해 봤을 때 군 지역, 군에 거주하는 인구 중에서 25.1% 그러니까 군 지역의 인구가 비중이 25.1% 정도가 됐던 게 1975년도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3%를 급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방도시라든가 군단이 면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그만큼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인구 밀도, 인구가 현재 그 인구가 비중적으로 봤을 때도 몇 프로 정도 인구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가 봤을 때 현재 1975년도 인구 비중을 보시게 되면 0.25% 미만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들 비율이 푸른 색깔입니다. 푸른 색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0.25% 구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2% 이상 되는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부산이라든가 현재 대구, 전주,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봤을 때 세종이라든가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지역들로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면서 그 지역의 인구로 밀도를 높이고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인프라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조건들을 생활환경이라든가 또 직장,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창출하기 위한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놨었죠. 그렇지만 효과는 아주 미미한 거고요. 그중에 이제 세종시가 없었던 부분이 이제 눈에 띕니다. 세종시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관계 부처라든가 정부 기관들이 이전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주택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만큼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아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인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점 대비 절반 이상 감소,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높았던, 인구 수가 가장 많았던 시점 대비 반 이상 줄었던 거를 보게 되면 김제라든가 태백, 나주, 상주, 문경, 남원, 삼청 이런 지역들이 거의 인구들이 절반 이상 줄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인구의 분포를 가지고는 어떤 효과도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외지 인구들이 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지역 자체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세금,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은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고요. 서울, 경기 말씀드린 대로 인구 밀도는 말씀드린 일정 면적 안에 있는 인구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평상 평방 킬로미터로 얘기를 합니다.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와 그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밀도를 보게 되면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경기도의 18.1배 정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18배 정도 큰 거고요. 인구 수로 따지게 되면 한 1.4배 정도가 경기도가 더 많이 거주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밀도는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했을 때 현재 1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구 밀도가 그만큼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토지 가격, 특히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도 그만큼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평균 토지 비용도 현재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도 1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지역에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 비용, 토지 원가가 낮은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효과들이 그만큼 더 크겠죠. 그렇지만 해당 지역까지의 근접성을 또 뛰어나게 해주려면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철도, 도로망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상권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시 개발 효과가 굉장히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과 인천 지역의 인구밀도가 1만 6,700명입니다. 1평방 킬로미터당 1만 6,700명 정도가 거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밀도가 높은 부분을 지금 30년, 40년 전부터 국토기업화 계획을 하면서 인구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조금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화 정책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구밀도는 서울 지역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울로 서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가장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특성별로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시가와 지역,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이냐 아니면 현재 비시가와 지역, 도시가 되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도시와 지역과 도시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현재 인구밀도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이 성장하는 도시냐, 유지되는 도시냐 아니면 감소하는 도시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이냐 성장도시는 당연히 인구가 더 늘어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그때 변화를 보시게 되면 2000년부터 18년 동안 봤을 때 성장도시는 약 1.2% 정도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유지되는 도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도시는 1.12% 정도가 현재 도시지역 안에 특히 시가화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축소된 도시는 현재 1.4% 정도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가와 지역의 인구밀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도시가 되기 이전에 도시가 되기 이전에 도시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봤을 때 1.92%, 성장도시가 1.92%, 유지도시가 1.21%, 축소도시가 1.46%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가화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산업구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고요. 그 분산 효과를 어떻게 또 현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앞으로도 정책적인 분위기가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인구밀도가 과연 어떤 지점에서 가장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가 인구밀도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이라고 봤을 때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현재 10km 반경 안에까지 인구밀도가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A씨와 B씨를 비교했을 때 A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붉은 색깔 라인 붉은 색깔 라인이 2018년도 기준이고요. 회색깔 라인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봤을 때 2000년도에는 2000년도 시점에 봤을 때는 2km 이내에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많이 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때 당시만 해도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개발하기가 용이한 토지의 원가 원가들이 그만큼 높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중심점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개발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또 2km에서 6km까지의 구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6에서 10km 구간까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보게 되면 현재 인구밀도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중심점에서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은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먼 지역을 타겟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조금 더 멀어진 지역의 도시를 만들고 그 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심점에서부터 현재 거리가 6km에서 10km 정도 된다면 교통망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보게 되면 경미도 구리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굉장히 차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 얘기는 6에서 10km 안에 있는 인구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중심점에서부터는 도시와 특히 인구를 더욱더 늘릴 수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토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범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래 BC도 마찬가지로 2km에서 16km까지 구간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 거리별로 봤을 때 그 지역 안에 건축물들이 실제로 건축 밀도가 얼마나 많냐. 건물들이 빼곡하게 다다닥 붙어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준주거지역과 제3, 그 다음에 제2종,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전형주거지역, 1종 전형주거지역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준주거지역들이 대부분 다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제3종, 제3종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거리별로 봤을 때도 가까운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아니면 현재 3종 이런 것들이 포진하고 있고 바깥쪽 지역은 현재 1종이나 2종이나 일반주거지역, 전형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건축 밀도는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놨을 때 그 도시가 현재 제대로 구시를 하려면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또는 현재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인구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력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상권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주변에 또 상권과 더불어서 교통망도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군데 가서 보시면 이런 지역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덩그러니 아파트 단지만 있는 지역들.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인구 밀도가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읊을 수밖에 없죠. 거주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난개발이라든가 고층 건물 이런 것들에 들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도시가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만큼 기본적인 도시 개발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큰 틀을 먼저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인구들 대부분 다 그래서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5에서 10km 안에 있는 이유가 서울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현재 부동산 가격 특히 밀도 개발에 어느 정도는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지역계속기사 부동산 정보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입니다.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는데요. 지역의 시세는 5억 4천 5백만 원에서 6억 8천 5백만 원을 예상합니다. 거주 환경도 좋고 또 인근에 직장의 수요도 참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지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초동에 신축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테라스라든가 별도의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시게 되면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으로 남부터미널역이라든가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죠. 교대역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 경부속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화시까지 연결되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장제터널까지 개통이 되는 테헤란노 연장선. 그 주변에도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초사동방배와 강남역삼도곡 이런 지역들 가장 중심점에서 이루어지고 중심에서 연결해주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죠. 서초우성 무지개, 신동화 재건축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하는 게 있고요. 신동화 재건축만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학군시설도 좋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서초중학교부터 서초고등학교까지 같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예술사업의 방점을 찍은 서초구에서는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죠. 예술의 전당부터 현재 세비섬까지 연결되고 그 주변에는 법조단지와 어울러서 센트럴시티까지 같이 연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으로 인구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그 주변은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게 되더라도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는 이미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변경 종상향들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건물들이라든가 현재 일자리 창출부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인 지역이고요. 문화특구부터 연결되는 서초 법조타운이라든가 정보사 부지가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 부지 활용을 하면서 그 주변은 금융 첨단산업 입주가 2023년도로 앞두고 있고요. 롯데타운 개발부터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복합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 문화시설이라든가 업무 판매시설이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면 양재, RNCD 안재 같은 경우는 현재 IT, BT, 의료분야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 연구원 단지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서남북으로 여러 가지가 호재거리들이 펼쳐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고요. 또 현재 롯데타운 같은 경우는 롯데칠성 뒤로 바로 코롱 부지가 있습니다. 코롱에 기업체 토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주변에 특화된 어떤 상권을 만들어주고 판매시설과 업무, 문화, 기능, 복합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이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좋아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 밀도가 또 상당히 높아질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서초동의 롯데칠성이라든가 남부터미널 부지가 현재 가장 큰 면적, 일반 평방메타 이상 부지의 개발 대상지로 들어간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개발할 여건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오피스 빌딩, 쇼핑몰, 영화관 같이 만들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보 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용역이라든가 기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 상업시설, 연구개발소에 들어가 있는 반포IC와 양자IC 구간이 가장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 5백만 원부터 6억 8천 5백만 원까지고요. 임대금액은 4억 9천 5백만 원부터 6억 2천 5백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투자금액이 굉장히 소액이죠.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갭 투자 가능하고요. 임대금액 3천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받으시려고 한다면 대출을 활용을 하셔서 2억 1천 원에서 2억 7천 원 원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금액은 3억 5백에서 3억 8천 5백만 원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 안에 또 고급 주택가 그 안에 또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8학군 수요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라든가 개발어제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작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편의성이라든가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지역입니다. 네,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살펴볼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령 역사권이고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천 5백만 원에서 4억 7천 5백만 원을 예상합니다. 이 지역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지역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강남 지역의 구석구석은 몰라도 테헤라노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강남역부터 삼성역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서초역과 연결되어 있죠. 그 주문 보시게 되면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전철역을 봤을 때 역삼력과 강남역 그 다음에 신분당선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사권입니다. 도보로 한 3분 거리 밖에 안 되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은 이제 곧 개통을 할 테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까지 같이 이 테헤라노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 관련된 시설들 그로 인해서 또 일인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도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2030은 젊은 세대들이 많고 원룸이라든가 1.5룸 오피스텔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현재 통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투자 가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는 월등히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주변의 개발 사업들이라든가 현재 지속적으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또 오피스텔 가격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 또 주택의 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을 또 선호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인 강남 지역의 현재 전체적인 2030 실행 전략을 보게 되면 삼성이라든가 역삼성능 강남까지가 벤처 산업벨트부터 해서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되어 있는 마이산업 그 다음에 현재 그 주변으로 IT 벤처 산업벨트까지 같이 밑으로 포진하고 있고요. 신사 논형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산업, 산업 의료 관광, 산업벨트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는 테헤런노가 중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대기업체들이 많이 물려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센터필드라고 하는 이제 호텔이 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숙박시설, 업무수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이죠. 그 호텔들이 업무술설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또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면서 탄천이라든가 한강 정비 권역까지 같이 손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송파부터 해서 그 주변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어떤 판매설과 기타 산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인구가 거의 100에서 한 150만 명 정도 이상을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지하구간 개발을 하고 광역교통만 개발을 해야 당연히 주변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의성을 또 강조할 테니까요. 지하 6층까지 개발되는 현재 복합환승센터, 거기에 지하 거대 도시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한 또 효과를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말씀드린 센터필드, 로터치상 부지까지 연결된 한 강남 업무지구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란히 연결된 지역에는 상업지역들의 현재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테라노 2지구 1종 지구단의 계획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용도변경으로 일어나면서 종상향까지 같이 이루어질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2천 5백만 원부터 4억 7천 5백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 예산가는 전세도 가능하죠. 주택으로 활용하셔도 되니까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도 경제 소액이죠. 3천 5백에서 6천 5백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임대금은 보증 2천만 원 월 105에 130만 원 정도. 대출 활용도가 높습니다.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활용하시게 되면 4천 5백에서 7천 5백만 원. 여러 채 보유하셔도 부담이 없는 금액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테라노 직장의 밀집 지역에 높은 수익률, 노후생활 보장,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신축 완료된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 2668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entaria com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정보 체크 아들이 oped 금17 fleet 손바 유빈 pus1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파트에 관심 많은 지역 그런 쪽 강동구라든지 강남구 이런 쪽 또 서초구죠. 오늘은 서초구 또 서초동하고 또 강동구에 있는 고독동 미래에 아파트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곳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하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정보 체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이고요. 투룸과 스리룸 구조의 다세대주택이네요. 지역의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약 10억 원을 예상합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서초동 하면 요즘 강남구에서 서초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마땅한데 잘 모를 때는 그래도 1등 지역 가서 투자하는 게 그래도 리스크가 적고 또 이제 조금 더 투자금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금이 같을 시에는 조금 인기 지역으로 가시는 게 더 투자 잘한다 그런 소리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초구에서는 우선 중요한 게 오늘은 이제 2룸, 3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이 거주하셔도 되는 그런 주택이 있고 그래서 서초구라든가 강남구는 가장 좋은 게 일자리가 가장 가까이에 많이 있고요. 또 교통이 아주 좋죠. 강남쪽이 교통이 아주 좋고 또 우선 학군 우리나라는 학군. 요즘은 뭐 자녀가 뭐 1, 2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학군 따라서 많이 가고요.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뭐 우리나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속터미날 또 여기 가까이에 있죠. 고속터미날 남부터미날 이렇게 터미날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또 지방도 빨리 이동이 가능하죠. 게다가 이제 그 수혜를 보는 게 지금 이 강변 쪽으로 반포주공 아파트 지금 굉장히 크게 대단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또 완공이 되면 그만큼 넘사벽 아파트 가격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도미노로 우리가 말하는 그 수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다세대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데 다세대도 이제 뭐 교통이 이쪽은 뭐 트리플 역세권, W역세권이 교통이 좋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또 우선 이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법원, 법조단지죠. 고등법원, 대법원, 법조단지 굉장히 뭐 연소득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공원이 없느냐. 공원도 서리플 공원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이쪽 뒤에도 공원이 있죠. 낮은 산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 학군 좋고 학교도 뭐 서초구, 서울구, 상문구, 동덕여구, 서문여구, 요새 여구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그 접근성, 일자리 많은 곳에 똑같이 같은 지역에 직장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뭐 자녀도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든지 이렇게 강남에서 강남 일자리에서 바로 삼성동은 뭐 앞으로 크나큰 일자리의 어떤 중심지로 탈바꿈 되는 곳이라 일자리가 많이 파생되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 이제 사당동 또 이쪽에도 일자리 많이 있고요. 여의도, 영등포 이런 쪽에 용산, 다리만 건너면 바로 용산이 있죠. 뭐 시청, 마포, 홍대, 신촌 이런 쪽으로 강남에서는 어디든지 강남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많이 척도로 삼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 호재죠. 개발 호재가 아파트 주위에 또 옆에 다세대 주택들이 결국은 미래에는 또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변에는 아파트값 옆에 미래 가치가 그만큼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방배동 쪽에 한 15구역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발 예상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쳐서 절차가 복잡하죠.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다세대 지금 사서 나중에는 가치가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입지, 입지가 이 가치, 내가 이 토지 가치가 어느 정도냐. 계속적으로 상승하죠. 나중에 개발 이루어질 때 되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정보사부지 개발 이쪽에 또 4차 산업, 바이오라든지 금융 첨단 산업들이 또 들어오죠. 또 이쪽에 예술 또 거점으로 또 거듭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술도 덤으로 가져가는 그런 곳이다.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생기고요. 또 이제 세비섬, 우리가 말하는 저 한강이죠. 세비섬에서 쭉 따라서 반포 이쪽에 아트밸리, 가로수길, 갤러리 이렇게 설치가 돼서 예술의 전당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살기 좋아지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양재 쪽에 하림에서 예전에 화물터미널 자리입니다. 이곳에 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물류단지에 우리가 택배죠. 이렇게 주문을 하면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쪽에 강남역이죠. 바로 옆에, 삼성타운 바로 옆에 또 롯데코어롱 부지가 또 이제 롯데사옥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는 또 AI 연구단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경제, 큰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일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AI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이죠. 아주 우수 인력들이 이쪽 대학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재동에 그만큼 미래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재동이 계속, 서초구가 계속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당환승, 복합환승센터도 또 그쪽에 사당역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또 이루어지니까 일자리, 오계동으로 들어옵니다. 지하 9층, 9층이라서 지하 9층 어떻게 가나요? 썬큰이라고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최고층, 100m 높이로 2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리는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또 발맞춰서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이쪽이 굉장히 정치 현상이 심하죠. 그래서 지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쾌적하게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살기 좋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강남만큼 살기 좋은 곳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도 이루고 계속 발전하고. 게다가 지금 GTX가 강남 쪽으로 세 군데가 들어옵니다. 삼성, 수서, 양재. 다른 곳은 한 군데가 띄엄띄엄 들어오잖아요. 지하 40m로 들어오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멀리에서는 지금 현재는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강남까지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10분, 20분,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더 변화되고 복잡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할 정도로 강남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금액이 계속적으로 앞자리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는 이제 2룸, 3룸은 10억까지도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남의 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뭐 끔찍하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다세대도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금액, 이제 이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임대금액 4억 8천만 원에서 8억 1천만 원. 그 정도로 이렇게 더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액이 7천만 원부터 조금 큰 거는 1억 9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임대금액은 우리가 월세, 월세에서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 130에서 240만 원까지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요. 대출금액 활용을 하시면 뭐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2억 8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이면 뭐 이자 빼고 소득이 좀 나죠. 그래서 그렇게 우선 하다가 나중에 대출금은 뭐 소득, 나중에 조금씩 소득을 모으면 저특해서 갚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이 서초동 같은 경우는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더군다나 요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강남구에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악구정동 일부 이런 지역은 투자하기가 어렵죠. 실거주 아니면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그 큰 돈으로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초동이 요즘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명문학군, 직주근접 여러 가지로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 보시면 되겠고 역세권, 역세권 또 뭐 트리플 역세권, 더블 역세권 이렇게 가까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세권, 병세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앞으로 이제 서초동이 지금 대규모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죠. 아파트, 반포아파트 개발, 방배동 재건축 개발 이래서 수혜지로 미래 가치가 우수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강남 3구라고 불리는 만큼 꾸준한 가격 상승 보이는 지역이니까요. 눈여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9호선 개통 예정인 샘터공원역 역세권입니다. 투런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5억 9천 5백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이 지역도 실수요자들도 참 많고요. 투자자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강동구 지금 강남 4구로 편입될 정도로 그렇게 이쪽에 고덕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대단히도록 많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세대 주택도 이곳 같은 거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원래 1월 달에 공공개발로 지정이 됐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제 민영으로 바뀔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가 지금 현재는 5호선 5호선 있죠. 그런데 고덕역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래에 9호선이 샘터공원역에서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강변도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그만큼 개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지금 현재도 뭐 10억을 호가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그 가치는 더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오밀조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바로 옆에는 미사 신도시 강일역 다음이 미사역입니다. 그래서 미사 신도시의 생활이라든가 편리한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이 고덕 쪽에 이제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이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강변도로 따라서 올림픽대로 따르면 굉장히 뭐 10분대로 10몇 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출퇴근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쪽에 접근성이 지금 우리가 항상 보는 이 강남 쪽이죠.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쪽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제 5호선이라든가 환승이 많이 되죠. 그래서 5호선 같은 경우는 저기 종로 영등포 이렇게 뭐 종로 쪽에 중구 쪽이죠. 중구 쪽도 이용이 가능하고 뭐 영등포 여의도 쪽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만큼 편리한 지역이고 앞으로 이제 뭐 8호선도 연장이 되니까 천호동에서 또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대로도 있고 강변 북로 이용도 편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세종고속도로도 또 이쪽에 이용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순환도로가 접근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이 고덕 앞으로 9호선 예정 지역이 샘터 공원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쪽에 공공개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영으로 이제 또 그렇게 다시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 뭐 고덕 그라시움이라든가 이런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새로 지으면 또 더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 아파트 계획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쪽에는 공공개발이 벌써 예정이 한번 됐다가 지정이 됐다가 취소된 곳은 또 꾸준히 또 새롭게 아파트로 이루어질 그 기대 심리가 좀 빠르죠. 다른 곳보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다. 우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옆에 고덕 상업 복합 업무 단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바로 직주 근접지죠. 일자리 바로 가까이 있는 곳이 아파트 가격은 또 이렇게 치고 올라와 주죠. 출퇴근이 그만큼 편한 거죠. 뭐 바로 강동 첨단 업무 단지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이래서 일자리가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일자리도 들어오지만 또 보면은 이쪽에 뭐 이케아라든가 큰 그런 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요기 요 주변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이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자리 밀집되고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로 시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서 또 더 살기 좋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주민들 생활 편리하게 그만큼 갖춰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고덕 비지벨리 상업 복합 업무 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첨단 산업,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한 150여 개가 이쪽으로 몰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시설이라든가 이케아 같은 경우 들어오고 호텔이나 컨벤션 시설 들어오죠. 이케아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주변에 지금 이 다세대 주택 주변은 걸어서도 도보로도 이케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치는 더 높게 책정이 되죠. 이케아 같은 경우는 2025년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에 대형 복합 쇼핑몰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용 창출,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기죠. 주변에 그만큼 큰 게 들어오면 일이 많이 생기고 바로 또 이제 이 일로 넘어가면 구리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다산 신도시라든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첨단 업무 단지 이쪽 길 건너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고 그러는데 이쪽에 만약에 사신다면 더 편리하고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케아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강일, 고덕, 강일, 바로 미사라든가 많이 이용객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생활이 편리해지죠. 그래서 많이 이쪽을 가까이에 있는 쪽을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죠. 아파트가 가치는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뭐 올림픽대로 이용 가능하고 바로 강 또 이 강 쪽에 우리가 그 공원 쪽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강을 끼고 있는 곳은 여러 가지로 가치가 상승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9호선, 9호선 샘토공원역 4단계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4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 좀 시간은 걸립니다. 2027년 예정에 있죠. 그래서 이쪽에 곧 5호선을 지금은 환승을 하지만 앞으로는 9호선 바로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높아진다. 높아진다. 이제 고독에서 환승을 하면 또 5호선도 또 이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 9호선이 사실은 9호선이 들어오면 이쪽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빠르게 직행과 완행이 있는데 직행으로 하면 저쪽에 뭐 마곡까지도 빠른 시간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진다. 교통이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8호선, 8호선은 또 가까이 또 여기 환승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8호선은 왜 설명드리냐면 바로 넘어가면 이쪽 별래라든지 구리별래 이쪽으로 암사, 이쪽에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암사동에서. 그래서 5호선을 환승, 아참 천호동이지. 천호동에서 환승을 하시면 이 8호선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9호선 이용하죠. 이 8호선 이용하죠. 여러 가지로 교통은 더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을 외곽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이 점점 좋아지죠. 그런데 다 좋은데 매매까지죠. 걱정이 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5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전세가가 높지가 않아요. 좀 아시죠? 조금 이제 오래된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투자금은 많은데 약 3억 5천 정도의 전세를 활용하시면 한 2억 6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시면 미래에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억 7천만 원까지도요. 그래서 이제 월세 시세, 나는 조금 자금이 있어 하시는 분은 월세 120만 원 정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반은 있어. 그럼 반전세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반만 소득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이용을 하시면 40% 이용하시면 3억 2천 5백만 원이면 미래에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 재개발지 쪽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곳은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곳이냐, 미래가 어떻게 가치가 있나. 9호선 연장선의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샘터공원역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 게다가 이제 대형 업무지가 바로 가까이에 있죠. 출택은 좋고 강남, 도심, 영등부도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다 가죠. 그래서 그만큼 출퇴근이 좋다.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노후도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빨리 다른 곳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고덕 비지벨리, 서울 세종고속도로, 9호선 연장 등 계속적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살기 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라서 미래에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치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상담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치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표 콜센터 정보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배혜지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설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93-2668번, 무료문자상담 023-3366-0110번, 그리고 노란특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어린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